지금 대한민국은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간이나 세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과세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참 보통 회복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정규직이 드디어 40만을 돌파했고 문재인 정부 때 10만 명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했다 이것이 6월 26일 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6일 국회 예산처의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제 근무하는 현재 인원 기준으로 41만 6191명이 집계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6년 말 30만 7690명이 비해서 10만 8501명, 35.3%가 늘어난 것이다. 4명 가운데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기가 찬 이야기죠. 김영삼 정부 이래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정부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공적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계속적으로 민영화시키거나 그렇게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린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40만 명을 늘려놓은 겁니다. 10만 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줄일 겁니까? 경제 위기나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을 속가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기업 숫자가 공적 영역의 정규직을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2014년도에 27만, 2015년도에 28만, 2016년도에 32만, 2017년도에 34만. 이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인원을 억제하게 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왔는데 이것을 폭발적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전라남도 목포시를 갔을 때 시내를 걸다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남 목포에 한국은행 분점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지점이. 깜짝 놀랐어요. 저 머릿속에는 딱 어떤 게 떠오르는 거 아니까. 일제강점기 때 목포가 양국 수출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행에 목포시 본부가 있는 것은 그 당시까지 아마 역사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당장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소위 한국은행 분점이라는 것이 수십 년이 가더라도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한국은행 목포 본부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목포 지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 문제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공적 성격의 조직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성진하는 자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하든 효율성이 떨어지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금을 먹는 조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벌어진 겁니다. 한 가지 사례죠.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목포 시내를 거니다가 한국은행 목포본부를 보고, 저거는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무슨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런 은행의 아마 산하로 출발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바뀌었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존속되는 그런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목포에 한국은행의 목포 지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이 다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발건력하고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데지 뭘 목포 지점까지 만들어가지고 콩알만한 나라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경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적자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걸 다 누가 메워야 됩니까? 세금으로 결국은 다 메우지 않습니까?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추계하는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결국은 국가가 직업 보정을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기업 같은 뭐죠? 계속해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면 그 나라는 맛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공적 영역하고 굉장히 연결이 강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적자 생기고 공기업 부채 증가하면은 납세자가 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국가 채무 통계 잡히든 안 잡히든 그런 건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9년입니다. 문정권이 등장하고 2년이 됐을 때 9월 14일 기사입니다. 공기업 수익성이 와르르 1년 새 적자가 25배 내로 쉽죠. 한국은행 2018년 공공부문 재무분석입니다.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제약 등으로 금융 포함되는 45조은 9조은 흑자지만 9년 만에 흑자 감소세를 전환 그리고 기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네요. 수익성이 와르르 했다. 여기 보시면 바랍니다. 2007년도에 공기업 1인당 영업이 이게 9900만이었는데 2021년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150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문정권의 상징적인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 6월 20일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나라 일이지만 이거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 1인당 9,9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던 공기업 평균이 15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98.5% 극감한 겁니다. 결국 이게 무언가 하는 거 아니까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구조계획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한 번 늘려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인생이든 뭐든 다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거나 회사의 사장이 되면 뭘 가장 주의합니까? 다달이 나가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비용 지출을 억제를 못하면 그냥 회사도 망하고 가게도 넘어가는 거죠. 집안도. 어쩌면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한 가장으로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매월 계속해서 나가는 고정비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을 경제적으로 많이 물론 재택을 해서 불을 늘리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썸썸이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림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입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다 같은 거죠. 원리가 어떻습니까?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산림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나라 살림을 맞더라도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고정비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냥 그냥 날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이렇게 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나도 한국인이지만 이렇게 천하태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 조금 넉넉할 때 아껴 쓰고 제대로 쓰고 낭비 줄이고 위기를 대비하고 너무나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문정권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나간 겁니다. 세계사의 조류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린다. 공적 영역을 확대해서 이러면서 고용을 늘린다. 이런 완전히 정신나간 이런 생각을 정신만 나간 게 아니라 정신나간 생각을 정책이나 제도로 뭡니까? 바로 구현을 했으니까 참 딱한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빚 상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